에스파인덕에 반복을 말 못해 얼굴도 특시하니 눈뜩도 쿨하잖니 말 시켜놓고 바람이 쌀하나 놀려내지 마 언니보다 이끈 없네 얼굴론 어디든 알아주니 숨을 초록해도 남네 싱크로운 매력에 빠져든 한 번 보면 못해야나 왔네 고양이 눈매 오늘도 나만 자꾸 쳐다보나 무대부터 발끝까지 내가 원래 좀 예뻐 따라오는 남자마다 아아아 태연 앞에 따놓잖아 원래 이렇게 예뻐 귀찮은 남자들 다 하루에 틀리리면 차라리 널 말도 안겠어 귀찮아 죽겠어 선물만 그리대는데 단심도 없는데 남자들 제발 나도 그냥 놔줘 이 세상에 네가 제일 예뻐 내 사랑을 제발 받아줘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난 혼자가 좋아 예뻐 예뻐 무대부터 발끝까지 예뻐 예뻐 내가 원래 좀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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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는 남자마다 아아 아아 예뻐 예뻐 태연 앞에 따놓잖아 예뻐 원래 이렇게 예뻐 예뻐 귀찮은 남자들 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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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 앞에 지나가 ‑‑ 아아 ta 랑 원래 좀 예뻐 날에 오는 남자라라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! 오늘은 저희가 가을의 전설로 길이 남을 역설의 스타일로 변신해 봤는데요 우리가 누구? 로얄! 패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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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 보니까 오늘 현우스 보다 뭔가 불티나는 거 같지 않아요?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광희씨 자 그럼 민아씨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만나볼까요? 네! 9월 마지막 주 1위 후보 3곡입니다 1번 소유 매드클라운 찾기 빠졌어 2번 카라 승료가 못돼 3번 지루와본 삐딱사대입니다 소유씨 매드클라운쇼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유 매드클라운입니다 1번 찾기 빠졌어 투표 많이 해주세요 또 다른 1위 후보 카라는 오늘이 마지막 무대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네 이번 10년을 못돼 많이 투표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1위 후보 지드래곤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3번 삐딱하게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1위 선정을 위한 실시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료 문자메시지 샵 1245 또는 스마트폰 방송참여협에서 무료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지드래곤씨가 ROG 무대를 인기가요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스페셜 게시자가 깜짝 등장한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인기가요는 가요계 진정한 로열 패블리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라드계의 황제 임창정씨의 컴백스테이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녹밴드계의 기공자죠 엑시알렌드 가창랑 퀸 송지은씨의 컴백스테이저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먼저 상큼한 소녀그룹 5도 올수부터 만나보시죠 뮤직뮤직 스타트 사랑이 없어질 때 그때를 그린만 해 그린만 날고 그린만 날고 점점 잊혀줘요 놀이 치고 또 낙엽이 지고 내 마음은 약해져 내 마음은 약해져 잠깐 사이로 눈물이 쏟아져 주르르 주르르 밤새 울리는 슬픈 노래 같아 난 내 귀닫아 long time long time 사랑해줘요 Can you love me? Can you love me? 여자 마음 땅소만 Can you love me?